포항 남부경찰서는 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항 모 건설사 간부 52살 허 모 씨를 긴부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허 씨는 회사의 플랜트 건설 사업 현장 간부로 일하며 올 들어 관련 업체에서 수차례에 걸쳐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. 경찰은 허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조사한 뒤 내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